준비해주세요. 저도 거울 좀 볼게요. 이걸 입을까요? 그럼 입고 한 번 벗고 한 번 찍을까요? 네. 어.. 그래서 좀 써볼 테니까 약간 옷이.. 약간.. 자.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놔줘요. 하고 제가 이쪽, 이쪽, 이쪽 이렇게 놓을게요. 이렇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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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리고 그리고 이거 치우고 여기 고급스러우니까 여기서... 어? 좀 멀죠? 무슨 토지 막 얘기해줬었는데 편하고 기억이 안 나 아 이렇게? 괜찮아요? 앉아세요? 뭐야? 뭐야? 아아아아 그래 맞아 이렇게? 이거 맞아요? 이게 아닌가? 왜 이런거야? 이거 맞아요? 아 이렇게 하라고? 아 아니에요?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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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강아지 강아지 그리고 우리도 같이 사진 찍어요, 여러분. 어, 그게 뭐더라? 이거 약간 남이 하면서 그림이 바뀐 거 같은데? 네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어, 그러면... 네, 됐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